안녕하세요. 은행원에서 손해사정사로 터닝포인트가 된 합격생 오은정입니다. 네, 9월 21일 저녁 6시에 합격자 공고가 떴을 때 제 수험번호를 확인을 했는데 거기에 제 수험번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믿겨지지 않아서 한 10번은 본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거기 제 번호가 있더라고요. 근데 합격했을 때 그 순간이 기쁨도 컸지만 그동안에 제가 힘들었었던 날들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면서 그냥 눈물이 났었던 것 같아요. 감격의 눈물을 흘렸고 그리고 저의 합격을 정말 저와 함께 기뻐해준 제 사람들이 있어서 정말 너무 그 감동이 더 컸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준비하게 된 계기가 조금 특별한데요. 제가 저희 언니한테 암보험을 가입을 해줬는데 언니가 갑상선 암 진단이 되었었어요. 근데 그 당뇨병에 이미 과거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고지를 했었는데 한 가지 누락된 고지 부분이 있어서 보험금도 지급이 안 되고 직권해지가 된다고 통보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심사자님하고 전화통화를 하면서 진심어린 선처를 부탁을 했고 그 마음이 통했는지 정말 보험금도 지급이 되고 보험도 유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일을 한다는 것은 참 가치 있는 일이겠구나라는 생각에 이 직업에 대해서 알아보고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네, 손해사정 업계에서 가장 큰 학원이자 인지도가 높은 데는 반드시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학원 홈페이지에 방문을 해서 프리패스 과정을 봤을 때 기본 이론부터 모의고사 과정까지 그 커리큘럼이 굉장히 알차고 실속 있게 잘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샘플 강의를 통해서 각 교수님들마다 어떠한 믿음과 신뢰 그런 부분에 끌려서 인스티비를 선택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는 합격이었습니다. 네, 그 과목별 교수님의 특징을 조금 설명드리자면 먼저 의학이론인데요. 저는 의학이론을 김유나 교수님 강의를 수강을 했습니다. 김유나 교수님 제가 강의를 수강을 하고 의학이론을 85점 고득점으로 합격을 할 수 있었는데요. 그거에 대한 것은 김유나 교수님 강의 덕분이 컸습니다. 의학이론이라는 것은 처음 공부할 때 양도 굉장히 방대하고 용어 자체도 생소해서 처음 공부할 때 많이 난해했었던 과목인데요. 인스티비의 의학이론 교재는 타학원 교재에 비해서 굉장히 설명도 잘 되어 있고 주석까지 다 달려 있으며 사진 같은 경우도 생생하게 잘 기록이 되어 있어서 처음 공부할 때 이해를 돕는 데 굉장히 효율적인 교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교재에 더불어 김유나 교수님 강의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공부할 수 있었고 그 과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었고요. 이해하는 데 정말 강의가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김유나 교수님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모의고사인데요. 김유나 교수님은 모의고사에 해당 문제만 실는 게 아니라 그 문제와 연관된 부분까지도 설명을 실어주셨기 때문에 정말 모의고사만 열심히 보고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인 공부를 하기만 해도 의학이론은 어느 정도의 점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시험에 처음 시험장 가서 의학이론 시험지를 받고 문제를 봤을 때 가장 먼저 김유나 교수님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만큼 적중률도 최고인 것 같아요. 다음은 책임금제인데요. 저는 3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김강준 교수님과 김태훈 교수님 두 분의 강의를 모두 수강을 했습니다. 책임금제는 저를 가장 힘들게 했었던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공부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바로 사례였는데요. 김강준 교수님은 정말 사례의 신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 보지 않고 정말 교수님만 믿고 기본과정부터 모의고사까지 그 커리큘럼에 따라서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사례 문제를 풀고 했었던 것들이 사례 문제에 대한 정말 자신감이 생길 수 있을 정도로 교수님께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한 김태훈 교수님 같은 경우는 기본이론에 충실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말 자세하고 설명을 잘 해주셔서 기본을 잡는 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또한 약술집도 김태훈 교수님 약술집을 계속 반복해서 보면서 무리하지 않고 하루에 한 문제씩 두 문제씩 쓰는 연습을 통해서 책임금제에 대한 약술도 자신있게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제3보험인데요. 저는 윤구목 교수님 강의를 수강했습니다. 윤구목 교수님은 정말 제3보험에 꽂히신 것 같아요. 윤구목 교수님의 밴드를 가입을 하고 교수님께서 하루에 한 문제씩 문제를 올려주시는 것마다 충실하게 매일매일 풀었고 약술 또한 교수님께서 매일 올려주는 그 문제를 하루에 한 번씩 쓰고 읽고 그리고 답안 작성하는 것까지 다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답안 작성하는 요령에 대해서는 윤구목 교수님의 가장 도움이 컸었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 덕분에 답안 작성하는 요령에 익숙함을 배울 수 있었고요. 교수님은 또 가장 좋은 것은 시험 공부를 오랫동안 하다 보면 힘들고 지치고 또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교수님께서 정말 인생 선배님이자 친언니처럼 응원도 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정말 진심어린 모든 것들을 다 포용해주시고 응원을 해주신 덕분에 저는 정말 합격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멘탈관리를 할 수 있는데 가장 도움 주신 분이었고요. 윤구목 교수님께서는 이 시험은 마라톤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완주하는 사람이 승자가 되는 것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신 분이십니다. 다음은 자동차 보험인데요. 저는 자동차 보험은 박세용 교수님 강의를 수강을 했었습니다. 박세용 교수님 강의는 무지개와 같다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자동차 보험이 수험생들에게 어려운 이유는 피보험자가 각각 다르고 그리고 사례마다 면부책이나 어떤 쟁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렵다고 느끼는 건데요. 박세용 교수님께서는 그 사례를 그 색에 맞게 각각 정형화된 틀을 만들어주셔서 그 틀에 맞게 공부를 하면 크게 어려움 없이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박세용 교수님의 그 다반지를 보시면 처음에는 조금 어렵다고 느끼실 수 있겠지만 출제자가 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점수를 주고 싶다라고 느낄 수 있을 정도의 목차 구성과 어떠한 정말 퀄리티가 높은 다반지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를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과목이지만 가장 재미있게 공부했었던 과목이 바로 자동차 보험 과목입니다. 저는 사실 이번 연도에 시험을 볼 때 1차는 작년에 합격을 하고 2차만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별달리 합격 노하우라던가 이런 것을 말씀드리기 조금 어렵긴 하지만 작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1차 공부는 2월 말부터 4월 말 정도까지 2개월 정도 공부를 했고요. 교재는 인스티비의 한권으로 합격하기 교재와 그리고 기출문제집을 구매를 해서 독학으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면서 1차와 2차를 병행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1차를 공부를 하면서도 2차를 손에 놓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1차와 2차 공부를 함께 할 때 1차와 2차를 7대3 비율로 나눠서 2차는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계속 손 놓지 않고 같이 병행하면서 공부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총 3번의 시험을 응시를 하게 되었는데요. 처음 시험과 두 번째 시험에서 아쉬운 점수로 합격하지 못해서 굉장히 아쉬움이 컸었던 시험이었습니다. 제가 은행을 퇴사하고 그때 당시에 순공부 시간을 10시간 정도 확보를 해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3과목의 높은 점수에도 불구하고 한 과목이 아쉽게 가락이 되는 바람에 제 인생에 처음 실패를 경험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에 자기 개발하는 것을 좋아하고 자기관리가 철저한 편이기 때문에 어떠한 시험에서도 철저한 계획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꼭 성공을 달성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처음 실패를 경험을 했을 때 그 상실감은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의 공부량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는 두 번째 시험을 볼 때는 순공부량을 12시간으로 늘려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워낙 이 시험이 양이 방대하고 공부할 양이 많은 시험이었기 때문에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선택과 집중을 해서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렇게 저같이 꼼꼼한 성격에 이렇게 한 번의 실패를 겪고 나니까 무언가를 버린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 시간을 늘릴 수밖에 없었고 노력을 좀 더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꾸준하게 공부를 해서 2차를 두 번째 시험을 봤지만 그때도 이제 운칠기삼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쉬운 점수로 그때도 합격을 하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시험에서는 실수한 원인을 파악하고 정말 처음부터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순공부 시간을 14시간으로 확보를 하면서 기본서에 충실했습니다. 그 기본서를 보면서 제가 분명히 놓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세 번째 시험에서는 그 놓친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과목별 공부방법으로는 기존의 책임금제와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는 좀 변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4과목을 골고루 점수를 확보하자는 계획을 바꿔서 의학이론과 재산보험을 전략과목으로 삼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의학이 암기라고 하지만 암기도 이해가 선행이 되어야 암기에 대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반에 의학이론 강의에 시간을 많이 할애를 했었는데요. 김유나 교수님의 기본강의를 한 10번 정도 강의를 듣고 그때그때마다 기본서 복습을 통해서 의학이론에 대한 이해를 먼저 선행을 했고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나중에 막판에는 암기를 할 때 그 이해가 선행이 되니까 정말 수월하고 쉽게 암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책임금제 과목인데요. 제가 계산에 조금 약하고 실수를 자주 하는 편이어서 그 사례에 대한 불안감이 매우 컸습니다. 그래서 김강준 교수님의 기출문제부터 모의고사에 대한 문제를 정말 계속 반복해서 풀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 기출문제는 시험 전까지 한 30분 정도는 반복적으로 풀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는 아 계산문제 사례문제 제발 나와라 하고 자신감이 생기고 어떤 사례는 풀 수 있을 정도의 정말 든든함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약점을 강점으로 만든 과목이 되겠습니다. 정말 산보험은 암기의 끝입니다. 외울 것도 많고 너무 양이 방대해서 지치고 하고 싶지 않은 과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략을 실손, 장해, 그리고 표준약관 매년 시험에 나오는 과목을 위주로 공부를 했었고요. 그리고 실손 같은 경우에는 3세대냐 4세대냐에 대해서 이야기도 많이 거론되긴 했으나 저는 4세대 위주로 공부를 하고 3세대는 4세대와 다른 점 부분만 암기를 해서 임기응변 식으로 대응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보험에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바로 장애율을 암기하는 것인데요. 저는 13개 신체 부위에 대한 기본서의 60페이지 정도 되는 그 분량을 A4용지 한쪽으로 압축을 해서 장애율과 각 장애 부위마다 특징, 그리고 예외 규정 이런 것들만 간략하게 시험에 잘 나올 것 같은 부분만 간략하게 추려서 저 나름대로의 압축을 해서 A4용지를 매일매일 같이 봤더니 암기하는 것도 그렇고 어떤 시험을 볼 때에 큰 어려움 없이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술은 윤구목 교수님의 밴드에서 올려주시는 문제를 그날그날마다 읽고 보고 쓰는 연습을 꾸준히 함으로 인해서 약술에 대한 준비를 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저는 박세현 교수님만 믿고 따라갔습니다. 자동차 보험의 경우 올해 개정된 사항이 특히나 많았는데요. 교수님께서 알려주시는 사례와 약술 부분을 정말 놓치지 않고 알려주시는 대로 그대로 공부를 했었고 그 부분이 또 올해 시험에 나오게 돼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점수를 좀 잘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 시험은 보고 또 보고 읽고 또 읽고 쓰고 또 쓰고 결국은 반복이 답인 것 같아요. 저는 열풍타 앱이나 스터디를 별도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시험 보는 1년 1년마다 몸이 아프거나 집안에 경조사가 있지 않는 이상은 단 하루도 쉬지 않고 10시간 이상씩 공부를 하였습니다. 재충전을 위해서 쉬는 시간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저는 쉬면 마음이 더 불안해져서 오히려 그게 저한테 좀 독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쉬더라도 독서실에서 졸더라도 독서실에서 독서실이 내 집보다 더 편안하다고 느껴질 만큼 독서실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정말 너무 힘들고 지칠 때는 그냥 혼자 조용한 카페 가서 커피 한 잔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산과 강이 있는 곳에 자연과 힐링하면서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시험장에 2시간 정도 일찍 도착해서 그 수험장의 분위기를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그리고 오래 앉아있을 것 같아서 방석도 생겼고요. 그리고 에어컨 바람에 추울까 봐 겉옷도 챙겼고요. 시험장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는 것은 저는 그곳이 불편하지 않음이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적응을 했었고요. 그리고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웬탈 관리를 하기 위해서 쉬는 시간마다 마음을 고르게 정돈하고 다음 시험을 좀 더 편안하게 치를 수 있도록 자세를 좀 취한 것 같습니다. 자신의 판단을 믿으세요. 어느 학원의 어느 교수님을 선택하든 그 선택의 과정까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각 학원마다 그리고 교수님들마다 다 장단점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한 곳은 전문가가 계신 곳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을 알려주고 우리를 합격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흔들림 없이 내가 선택한 분들을 믿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이 시험은 상대평가이고 서술형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알고 있어도 결국 이 시험은 출제자에게 서술로서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은 제한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출제자가 묻는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정확한 팩트를 빠른 시간 내에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쓰는 연습을 최대한 빨리 그리고 길게 연습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이 시험은 상대평가입니다.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은 기본에 소홀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 되겠지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시험이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들이 아는 것은 나도 써야 하고 남들이 모르는, 쓰지 못하는 부분을 내가 얼마만큼 부분적으로도 쓸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 합격의 당락을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에 충실을 해야 하고 기본에 충실하게 되면 어느 문제라도 기본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큰 열매를 맺을 곳은 천천히 핀다. 제가 3년간 시험 준비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과 힘듦이 있었는데요. 저는 결코 그 3년 공부한 시간이 헛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제가 실무를 하게 되더라도 그 3년간 공부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를, 저의 역량을 키울 수 있고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3년의 시간을 버렸냐 아니면 벌었냐 그거는 사람마다 다 생각하기 나름이겠지요. 긍정적인 마인드가 합격할 수 있는 길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은행을 퇴사하고 이 시험 준비를 할 때 주변 지인분들의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시험을 준비를 했었던 것은 여태까지 일한 20년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했다면 나에게 주어진 남은 20년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겠다라는 마음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도전과 갈림길에 계시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걸 만큼 도전해 본 시간이 있었을까요? 저에게 손해사정사 시험은 잠재되어 있는 무한한 가능성에 마침표를 찍은 도전이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도 나의 자기 결정에 소신을 믿고 자기 결정에 책임질 줄 아는 현명한 수험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스티비 직원분들, 교수님들 그리고 47회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 모두 화이팅!